커피 주문한 거 아직 멀었나? 시킨 지가 언젠데 아직도 안 나오나? 시키! 봄이 왔어요. 여긴 아직도 겨울 같은데? 보자보자 새싹이 나왔나? 방금 새소리 들었어? 바람이 장난이 아니야. 가을에 심어둔 튤립이 많이 자랐어요. 꽃 피면 보여드릴게요. 밖은 아직 삭막한데 이곳은 꽃향기가 가득. 여기가 어딘지 궁금해요. 꽃향기가 정말 좋아. 우리 집 새 아지트를 소개합니다. 거실 앞에 새로운 공간이 생겼어요. 와우! 분명 아는 곳인데 모르는 곳이네. 여긴 정말 따뜻하구나. 봄이 가득해. 진짜 억수로 따숩다. 왜 이리 따숩나? 아이들 모두 구경하느라 정신없어요. 우와! 나리 누나 짬뿌 왕자래! 아주 낮잠 자기 좋은 곳이야. 동아 자니? 거기 내가 찜한 자린데. 아무도 못 봤겠지? 햇빛도 잘 들고 아늑하니 맘에 들어. 엄마! 여기 여기! 여기로 바꿔줘와! 알았지? 카페 같은 분위기. 멍때리기 정말 좋겠어. 나 어때? 우아하게 잘 나와? 우아한 나랑 잘 어울리는 곳이야. 깎아도 바라요. 깎는 꽃이다. 이 꽃이 피었어요. 새로운 공간에서 아이들이 편하게 쉴 수 있겠죠? 내가 아까 커피랑 케이크 주문했거든. 케이크는 언제 나와요? 와! 소식이 없노! 까무스요! 내 깎아는 언제죠? 멍식스의 새 아지트. 다들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죠? 물론 제 맘에도 쏙 들어요. 이곳에서 봄맞이를 하는 멍식스입니다. 이곳에서 봄맞이에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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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